아이고 군대 간 우리 아들내미 저 편지네 그리야 철수 편지 온겨? 오여 뜯어봐 그리야 그리야 아이고 우리 아들 먹고 살만한겨? 아프진 않고 충성! 어머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철수 너가 감기 대장이잖요 감기는 안 걸린겨? 네 어머니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감기 걱정 이상 뭐?입니다 그리야 그리야 요즘 군복물 예방조청이 확대되었다든지 자네 그 말 못 들었는가? 아주 확실히 늘어났어 그리야 어머나 그려? 아이고 다행이네 사실 1초 전에 발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여름이나 훈련을 빠졌었거든요 훈련소 통과 못할까봐 많이 걱정했었는데 진료도 넉넉히 받으면서 훈련소를 무사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대 가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겨? 이등병 때는 군의관과 1대1 건강 상담이 주기적으로 있어서 눈치 안 보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대요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내미는 노래 상병인데 건강검진도 해준다는데? 게다가 부대밖에 큰 군병원에 갈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진짜? 괜찮하네 그럼 자대 배치대도 셔틀버스 타면 만사 오케이네 그려? 걱정할 게 없구만 그려 우리 아들 내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눈에 선하다 선해 충성! 어머니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려 충성!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 모든 장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장병은